어 택현아 택현아! 야 너 어디 있었어? 형! 왜? 형 누구였어? 한 회내 나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왔어 아 들고 다니는 거야? 아 나에 대해서? 아니 너에 대해서가 아니라 누구? 다른 애들 각오에 대해서 물어봤어 지금 누구 각오? 혜인이래 혜인이잖아 니가 뭐라고 그랬지? 니 다음이니까 니 거 생각한 다음 좀 기억해봐 니 거 생각한 다음 좀 기억해봐 오케이 이거 제 키가 왜 이리 와 형! 내 게임은 살짝 못해 와 너무 창피하라는데 진짜 아우 창피해 와 나 진짜 게임 못한다 와 어떻게 너 게임을 못하지? 이런 데 있지 않을까? 어?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형찬이의 키는? 저 이거 압니다 형! 키 큰데 몇 정도 돼? 이렇게 물어봤는데 형이? 어? 나 176이야 딱 말했습니다 저한테 형찬이 형의 키는? 176 맞죠 맞죠? 땡! 진짜요? 뭐야? 아니 형이 저번에 176이라고 그랬는데? 뻥친 거 아니에요 뻥 와 어 여기 열려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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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됐 찾았습니다 또 또 이게 하오 하오 전화번호에 1끝짜리 숫자는 잠시만요 제가 아는데 생일 오빠 오빠 키즈 누구 걸렸어? 너 누구 뽑았는데? 오빠 오빠 상현이의 혈액형 이거 아는데? 잠깐만 빨리 보여줘 오빠 혈액형이 뭐야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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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? 에이 맞아 혈액형은 에이 에이입니다 저 O형이에요 하하하하 O형이에요 하하하하 괜찮아 하하하하 형이 오빠가 호락호락하게 알려주나 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